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에서 장사자 요금파트에 김담 드림방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혹은 힘들었던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? 많이 힘들었죠. 첫 액션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도 사극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칼을 잡는 것 자체가 어색했기 때문에 칼 잡으면서 액션하는 연습들도 많이 했었고 또 와이어 타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와이어가. 거의 죽기 전에 끝났어요. 그렇군요.